등기표정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22강 나갈 차례이고 등기표정보 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표정보 쪽에서는 등기신청함에 있어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제공하지 않는 거 구별하셔야 되고 멸실환경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까지 공부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등기표정보가 잘해놔야지만 인강까지 이어지면서 공부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등기표정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인데 등기표정보 공부하는 테마 포인트의 경우는 등기표정보 언제 제출할 것인가 제출하는 상황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 멸실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방법 3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할 때 인강증명서까지 연결되는 파트가 있으니까 잘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소설부터 보게 되면 등기표정보란 것은 등기가 끝납니다. 등기신청할 때 등기 끝나고 권리자가 받은 게 등기표정보입니다. 여러분도 집을 사시거나 또는 각종 등기했을 경우에 권리자 신분으로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집을 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집을 사게 되면 매수인 쪽에 대해 즉 권리자 쪽에다가 등기표정보를 줍니다. 등기표정보란 것이 등기완료증명서인데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시죠?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다 장농 서랍에 보관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 보관할까요? 보관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데 왜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숨겨놓고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이 등기표정보를 장농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보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집을 사시게 되면 등기필증 과거의 등기필증을 장농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보고 배운 게 우리다 보니까 우리도 집을 사고 땅을 샀을 경우에 등기가 끝나서 받은 등기표정본은 장농 속에 넣고서 보관하고 있다가 집 팔을 때 내야 됩니다. 그럼 집 팔을 때는 의무자 입장인가요? 권리자 입장인가요? 의무자죠. 그럼 의무자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의무자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의무자가 언제 제출하느냐 제출하는 것은 권리자 입장은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매매기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의무자에게는 보관 중에 등기필증보가 있지만 매수인은 아직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인 매수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매도인 쪽에서 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내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승소하는 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딱 법에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언제와 언제나느냐 공동신청할 때하고 승소하는 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더라도 두 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지만 이거를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격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권리에 관한 것일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흔히들 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소유권만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의무자와 권리자 배울 당시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 개념인데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자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로서 자꾸 떠들어야 돼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경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으로서 쭉 정해지는 것이 틀이에요. 그럴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했을 경우에 분명히 등기표정보를 주다 보니까 장롱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끝나면 등기표정보가 나올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저당권 설정하더라 등기표정보 나올까 가등기할 때 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우리 통상 집을 사서 그럼 이제 등기표정보를 받아요 매수인이 그럼 전세권 등기하더라 줄까요 전세권 그러면 깨우뚱하고 대답이 잘 안 나오고 은행과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표정 뭐 나올까요 물어보게 되면 깨우뚱깨우뚱하세요 가등기하면 줄까요 깨우뚱깨우뚱 많이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는 소유권도 권리고 소유권 이외에도 권립니다. 우리 제가 강의 중에 잘 쓰는 말 중에 여담처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불독 불독은 개입니다. 그렇죠. 불독도 개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개도 갭니다.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도 권리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권리다 보니까. 어떤 등기한 날지라도 다 등기표정보가 나와요. 나와서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는 것인데 전세권 말수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등기표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저당권 말수하더라 저당권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 지상권 말수하더라 지상권자가 제공하는 것이고 가등기를 말수하더라 가등기권자가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므로 소유권이든 이외이든 권리일 경우 전부 다 포함시켜 주므로 다 내게 한 것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공부를 잡아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권리자로서 받아서 갖고 있을 거 나옵니다. 권리자로서 받아서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는 것이 등기표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출하느냐 꼭 외울 것은 공동 신청한다거나 성소환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제공하게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기표정 제공하는 경우 확인했으니까 반대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등기표정보 언제 제출하느냐 제출하는 경우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못을 박아버려요. 한정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아니거나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는 경우는 공동하고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제출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공동이 올 때만 내게 돼 있으니까 성소환 등기 의무자일 경우 제출하셔라.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니까 제출하지 않는 것들은 공동이 아닌 거와 그 다음에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이 아닌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단독 신청할 등기거나 또는 촉탁을 통해 등기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판결을 받은 경우는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거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은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단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포괄 승계 등기.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제3자 등기로서 이거는 뭐를 이해하시느냐? 매매 후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울 때 집에 대해서 값하고 오라고 들여서 5월 1일 날 매매 기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기약을 체결했는데 합의 15일 날 사망합니다. 매매 기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등기 어떻게 한다고 배웠느냐? 값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의리 등기 신청을 같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때는 포괄 승계 등기. 사례가 매매 후 사망이에요. 매매 후 사망했을 경우에 등기 원인이 매매다 보니까 공동 신청할 등기이므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증을 통해 등기할 경우 유증도 만약에 포괄 유증을 받은 경우이건 또는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은 전부 다 공동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제출을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어서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배웁니다. 어쨌든 포괄 승계 등기는 공동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제출을 하셔라. 유증도 공동 제출을 하실 것. 하지만 상속이란 건 단독 신청 등기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빠져나오고요. 또 판결을 받은 경우는 두 개 비교하시면 되겠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하실 것. 승소한 등기 의무자 제공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위에는 이거는 공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이제 단독 신청 등기 제출할 필요 없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건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쟁의 등기.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표지부 등기입니다. 표지부 등기에 대해서 변경 경쟁할 당시에도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표지부 등기라는 것은 언제나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쟁의 등기. 우리가 단독 신청 등기 배울 때 등기명인 등기부상 권리자들. 등기부상 권리자들. 권리자들에서 표시가 바뀌더라. 이름 바뀐다거나 또는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런 등기를 실행할 당시에도 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등기이다 보니까 단독 신청 등기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을 합니다.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할 경우에 촉탁이란 것은 신청인이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관공서가 권리자이건 의무자이건 불문하고 무조건 면제입니다. 관공서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면제가 된다 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 입장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취득하는 경우이건 또는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이건 취득할 때는 권리자 입장 매각시의 의무자 입장 굴문하고 무조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입장에서는 직접 촉탁이 원칙이 돼 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관공서만 개입돼 있으면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 경매로 등기한다거나 공매는 무조건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촉탁입니다.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촉탁입니다. 무조건 촉탁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경매에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이란 것은 누가 수용을 할 것이냐 일반적인 수용권자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이때는 기업자라는 말이 나왔죠. 수용권자를 기업자가 그럽니다. 줄여서 수용권자 일반 사업시행자 관공서가 아닐 당시에는 단독시청할 등기이되 관공서가 수용하는 경우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쭉 들고 들어왔는데 수용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됩니다. 쭉 풀고 들어왔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제출하는 경우를 반드시 암기하신 다음에 언제 제출하더라. 공동신청하고 승소하는 게 의무자로 한정하더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푸는 겁니다.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 공동이 아닌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탄독신청, 탄독신청, 탄독신청 원칙이죠. 제출할 필요 없는 것이고 촉탁 제출할 필요 없다라 해서 촉탁도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딜 기억하시느냐 공부할 때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걸 기억하고 나서 적용하면서 풀고 돌아가면서 적용할 부분인데 대부분 공부할 때 어딜 기억하시느냐 이걸 다 외우시려고 그러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등기표정보의 경우는 딱 기억할 것이 여기에서 써 드릴게요. 등기표정보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딱 반드시 기억할 것이 언제 제출할 것이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표정보의 경우는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 가져와라? 공동신청하고 승소하는 게 의무자로 할 경우는 제출하더라 이걸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제출할 필요 없는 것은 공동이 아니거나 승소하는 게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갈아내시면 됩니다. 여길 외워서 갈 게 아니라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등기법 같은 경우가 공부할 때 상당히 늘 어려워하십니다. 왜 어렵느냐 등기표정보 제출하는 게 언제입니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하고 승소하는 게 의무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그럼 물어보는 게 제출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않는 걸 물어봅니다. 어떤 게 왔느냐 물어봤을 때에는 공동이 아닌 거하고 그 다음에 승소하는 게 아닌 걸 풀고 들어가면서 사례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쪽의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을 잡아놓으시고 그 틀에 의해서 하나씩 풀고 들어가시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아닌가를 파악하시는 것이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은 언제 내야 될 것이냐. 그거를 딱 잡아놔야지만 헷갈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별로 등기법 정보를 누가 제출할 것이고 누가 어떻게 낼 것이냐를 따져보자고요. 먼저 이제 환매등기 할 때입니다. 환매등기 할 경우는 공동신청 등기입니다. 환매등기 공동신청 할 등기인데 문제는 등기법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유일한 경우인데 어 왜 안 내지? 이건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나중에 배우고 계시지만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누리석 매매기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기약을 체결합니다. 기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다시 사오기로 동시에 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맨날 때 환매튜기약을 합니다. 환매튜기약은 매매랑 환매튜기약은 동시에 기약을 체결해야 되고 등기 신청도 환매튜기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는 각할 당합니다. 못해요 등기. 그럼 동시에 할 경우에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한 건 한 건 두 건이니까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전 등기할 경우는 매도인 등기 의무자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표 정보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제공하는 것인데 환매등기할 당시에는 환매등기할 당시에는 매매랑 반대 입장이니까 매수인 의리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환매등기할 경우 의리 의무자일 경우에 의랍으로 아직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낼까? 없어도 못 내기 때문에 의무자가 매수인이랄지라도 등기표 정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니까 유일한 경우로서 공동은 내게 돼있지만 환매등기할 경우는 공동이랄지라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특례 규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가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일 때 본등기하는 경우인데 소유권이자 가등기일 때 본등기할 경우에 누가 내야 될 것이냐 본등기할 경우는 소유권자가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가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의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가등기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됩니다. 이 말 뜻은 또 무엇이냐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 집에 대해서 가비란 자가 소유권자로서 의뢰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둘이 본등기할 당시에 본등기할 당시에는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지협정이 되는 것이고 의리 가비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본등기라면 의리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이럴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누가 제출하느냐 의무자가 내게 돼 있으니까 소유권자 가비 소유권에 가난한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는 입장이니까 집하는 입장이 되겠죠. 쉽게 의해서 하지만 가등기권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취득하는 입장이니까 권리자 입장이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등기할 경우 누가 제출하느냐 소유권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인 거지 가등기표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등기표 정보라는 건 언제 필요하느냐 가등기표 등기표 정보는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필요한 거지 본등기를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등기합니다. 누가 제출하더라 소유권자가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세 번 하시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볼 것이 포괄 승계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포괄 승계 등기란 누가 낼 것이냐인데 포괄 승계 등기란 것은 매매 후 사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값하고 우리 또 그릴게요. 의라고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값이 15일 날 사망합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값의 상속인 A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 등기 원인이 매매이고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하셔라 공동 신청할 때 상속인에게 등기하지 않고 넘긴다고 배웠으니까 이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하실 때 누구랑 누구랑 하셔라 신청은 값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신청합니다. 같이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에 누가 기재 들어갔느냐 등기부상 먼저 봐요. 등기부상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상은 P상속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상속인이다 보니까 신청서의 경우는 상속인이 기재가 돼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안고 바로 넘기는 것이니까 등기표정보는 값계에 있는 거지 을계에 있는 게 아니어서 P상속인 누구 거 값의 등기표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상속인 A A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포괄성계 등기는 상속인에게 등기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기기 때문에 상속인 A는 등기표정보가 없으니까 안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P상속인 명의 걸 내게 돼 있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처음부터 먼저 나온 것이 환매등기라는 것은 공동입니다. 공동이지만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낼까요?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소유권이자 가등기일 때 본등기합니다. 본등기할 경우 제출할 것은 소유권자가 등기표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가등기표정보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포괄승계 했는기 매매기억 체계로 사망했을 때에는 P상속인 명의 등기표정보를 적용하는 거지 상속인권 내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요 세 가지 잘 파악해서 정례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표정보 잃어버린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이 따라 붙습니다. 등기표정보 잃어버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재교보란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재교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는 재교보란 말은 절대 나와서 안 돼요. 혹시 집에 등기표정보 갖고 계시게 되면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꺼내게 되면 등기표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이 등기표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한 번 써있어요. 이렇게 쭉 써있고 밑에 권리자 쭉 나와있으면 밑에 박스 안에 공의를 해서 맨 마지막에 50번까지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무엇이냐 이게 비밀번호칸이에요. 비밀번호칸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니까 주의사항이 써있어요. 여기 써있기를 이 등기표정보는 과거의 등기표정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멸실시 재교부되지 아니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라고 딱 멘트가 딱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재교부되지 않는다고 써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기출문제에서 등기표정보 잃어버린 경우에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길 질문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등기표정보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째로 내는 겁니까? 물어보시는데 등기표정보를 통째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는 게 아니라 등기신청할 때 전자신청할 때는 인터넷 화면상에서 등기표정보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번호 아무거나 입력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통째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전자신청할 때 여기다 비밀번호 하나를 골라서 입력시키면 등기가 들어가는 것이 과정인 거지 서로를 통째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여기 주의사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내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등기표정보라는 것은 절대 재교부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교부된다 안 된다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가느냐 잃어버린 경우는 의무자 본인이 내가 등기소 가서 확인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무자가 못 갈게 법정 대리인 출석을 해서 등기관이 확인을 합니다. 등기관이 그자가 진짜 등기관이 확인한다 의무자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의무자가 맞아요.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소 내에서 확인 조사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출석을 통해 등기하는 거 등기관이 가름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보관 중인 등기 부정을 잃어버린 경우는 등기소 가서 내가 집하는 의무자입니다. 확인받으면 등기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방법이 정해지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대리인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한정합니다.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에게 등기를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을 경우에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이 자가 진짜 업무자가 맞다라고 해서 확인서면을 써줍니다. 확인서면 또는 확인 정보란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말 뜻이에요. 이럴 때 가름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일정에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증서 부분 제출이란 말이 나와요. 공증서면 부분이란 것은 신청서나 위임장에다가 신청서 등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다고 뜻을 기재한 다음에 멸실에서 설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공증인 찾아 공증받아서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이 세 개 외에는 가름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려버립니다. 옛날에는 보증서라는 게 있었지만 보증서제도 없어지면서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인하는 방법이란 것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직접 출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확인서면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서 부분을 통해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인간 배울 때 확인서면 나왔다거나 공증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등기표정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지만 답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등기표정보 강의를 했는데 등기표정보의 경우는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제출하느냐 공동신청할 때와 승소하는 게 의무자일 경우 제출하더라 기억하시고 공동이 아니거나 승소하는 게 의무자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는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 되어야 안 돼요?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재교부가 안 되니까 직접 출속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 서면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 공증서 부분까지 가름 방법까지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등기표정보를 통해서 공부가 되고 나중에 인간까지 이용해 쓸 수 있으니까 공부 꼭 해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번 배운 시간 내용 가지고 여러분은 또 하실 공부가 있죠? 개별적으로 OX문제 꼭 풀어보시고 관련된 예상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실력을 좀 올려놓으시면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